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사님 저 통통대학교 앞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달도 택시 진짜 너무 많이 탔어 도대체 몇 대를 탄 거야 얼마 나왔어요? 3만원 남았는데요? 세상에 같이 하고 싶다면 끝나겠지? 5명 3명 10명 3명 1. 대전 3명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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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